그리고 대기업 디자이너로도 오랫동안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퇴사를 하셨다면서요?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을 굉장히 일찍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약 24년 동안 쉬지 않고서 회사 생활을 계속해왔어요. 물론 이직을 몇 번 했지만 보통 이직을 하더라도 금요일 날 퇴사, 월요일 날 출근하는 이런 스케줄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좀 결심을 하게 된 게 나도 이제 좀 쉴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빠른 은퇴일 수도 있는데 일단 회사 생활은 그만하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좀 더 더 재밌게 많이 놀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섭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저도 나름 회사 생활하면서 투잡, 쓰리잡, 포잡을 항상 해왔던 사람인데 이게 고정적인 월급이 없어진다? 이 자체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러면 저보다 나이가 더 있으신 50대에서 은퇴한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울까?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러면은 제가 이때까지 투잡, 쓰리잡을 항상 거의 20년 넘게 해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저도 끊을 수는 없겠지만은 앞으로 저의 선배들이나 아니면 제 동기 나이 비슷한 사람들이 앞으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계속 돈을 벌거나 아니면 즐겁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사람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책 쓰기든 음악이든 소소하게 다 돈을 조금씩은 벌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자라는 생각으로 좀 이제 마음을 닫고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언제 되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혹시 이렇게 팁을 좀 주실 게 있습니까? 빠른 조기 은퇴를 위한 직장인들에게? 네. 일단은 시도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책을 쓰던, 내가 일단은 유명해진 다음에 뭘 하고 싶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유명해지기 위해서 책을 쓰던 음반을 내던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말로만 하고 행위 자체, 행동으로 안 옮긴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노하우를 더 알려주려고 하는 것도 아무리 제가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줘도 그 중에서 어차피 행동하는 사람들은 많아봤자 20,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 이걸 듣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꼭 그 20, 30% 안에는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취미를 갔던 간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제 돈을 알아서 따라 들어온다라는 어른들의 말이 과거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20대 때는 아 꼰대들이 말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몇 시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아 진짜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은 알아서 따라 들어오는구나. 그게 틀린 말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오히려 반대로 돈만 따라가게 된다면은 뭐 당연히 돈은 벌 수 있겠지만은 짧은 시간만 벌고 여기에 재미가 오히려 이제 반감이 되기 때문에 금방 지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는 어떤 취미를 갔던 간에 돈을 벌 수 있는 거 맞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에만 좀 집중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음반을 내겠다 그러면 음반을 내면서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만 하면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튜브를 하던 아니면 음악을 하던 책을 내던 꾸준하게만 계속하시면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야기할 때 좋아하는 일을 하느냐 아니면 잘하는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퇴사를 결정하실 때 그러면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일을 할 텐데 그건 좋아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잘하는 일이십니까? 지금은 이제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됐는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일은 아까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 쓰리잡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투잡, 쓰리잡은 제가 잘하는 걸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잘하는 거는 이미 직장, 한 개의 직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메인 돈을 벌고 그다음에 투잡, 쓰리잡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쪽으로 어쨌든 투잡, 쓰리잡은 메인잡보다는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부담이 적다. 부담이 적으려면 그냥 좋아하는 것만 위주로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것들이 점점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양이 많아지게 되면 본업보다 총 양은 금액적으로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미 제 입으로 얘기하기엔 약간 부끄럽지만 그걸 초월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좋아하는 것들을 워낙 20년 넘게 혹은 10년 넘게 하다 보니 좋아하는 게 잘하는 게 돼버렸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으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혹시 어떤 걸 가르치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한국예술원에서 유튜브 쪽 크리에이티브 쪽 디렉팅이나 아니면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6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일단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일단 영상 쪽에도 관련되어 있는데 저는 약 20년 전 UCC라고 불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UCC 때부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상한극을 한다든지 그 당시에는 캠코더였는데 캠코더를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했고 원래 디자이너다 보니까 물론 영상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그래픽 디자이너가 저는 모든 디자인을 다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쇄 디자인, 영상 디자인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해다가 UCC는 점점 사라졌죠. 그러다가 2015년도, 16년도쯤에 저는 딸이 있습니다. 딸이 지금 중학생이긴 한데 그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갔다 오더니 아빠 친구가 이번에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구독자가 3명이야 라고 자기는 자랑을 했어 라고 해서 아빠 이겨줄게 라고 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딸하고 유튜브 채널을 진행을 해서 제가 처음에 출연하진 않았어요. 딸이 둘이라서 루루채채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루루채채TV로 채널을 진행하게 됐고 거기서 꾸준하게 만들게 되면서 딸의 친구의 구독자 수를 이겼죠. 그래서 4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거기서 진행을 또 많이 하고 과거부터 저도 다양한 비즈니스라든지 영상 작업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단기간까지는 아니지만 영상을 한 97번째 영상에서 소위 말해서 터졌어요. 그래서 조회수가 이제 빡 올라가게 되면서 한 번에 이제 5천명까지 이제 구독자가 확 늘어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갔던 CJ E&M의 다이아TV라는 소속사에 MCN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그 뒤에도 꾸준하게 영상을 계속 올렸어요. 그래서 보통 1년에 영상을 많이 올리면 한 300개? 즉 거의 하루에 한 개씩 영상을 올리면서 채널을 시작하게 됐고 그렇게 딸들하고 하다가 제 채널도 해봐야지 라고 해서 제 개인 채널도 하나둘씩 하다 보니까 현재 검정복숭아라는 채널도 약간 자기개발 그 다음에 요즘은 IT 얘기로 바꾸려고 하는데 뭐 이런 제 개인적인 채널까지도 성장하게 되는 이런 원동력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검정복숭아와 그리고 활동명 업이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네 검정복숭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어떤 이름으로 할까 막연하게 하다가 제가 대학교에서 보통 자기개발 특강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개발 영상을 그냥 해당 채널에다 올렸는데 그때는 이름이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올렸는데 얘가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면 내 채널은 보통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을 제가 굉장히 많이 알다 보니까 한 번 한 주제로 터지게 되면은 그걸로만 계속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채널 이름 뭘로 하지? 라고 해서 제가 딸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해 주다가 제가 약간 조합을 하자. 그래서 니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뭐야? 첫째가 검정색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과일이 뭐야? 라고 했더니 둘째가 복숭아를 얘기해서 어? 그래. 검정복숭아라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검색어에서도 우유할 수 있다.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결정을 하게 됐고요. 어비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쓰던 넥네임인데 저는 이제 한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일본어도 나름 잘했다 보니까 그래서 한자를 섞어서 말하는 걸 좋아해서 물고기 어째에다가 날비 물고기가 날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를 가능케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서 어비라는 닉네임을 짓게 되었습니다.